지난 2004년 처음 추진된 아산 문예예관 건립사업. 아산시는 중단과 재추진을 반복하다 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임대형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임대형 민간투자방식은 민간회사가 건립을 하고 아산시가 임대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비용이 없어 건립기간이 단축되고 운영의 효율성은 높지만 적어도 20년간 임대비를 내야 하는 등 장례시 재정에 부담이 가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 결과 두 개 업체가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 현재 아산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난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결과는 늦어도 오는 8월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정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통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익비용 비율인 B씨가 보통 이를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넘지 못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민간투자방식으로 재추진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8개월 정도로 문예예관 건립 여부는 내년에나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아산시는 문예예관을 오는 2023년 착공해 2025년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 넘어야 할 산이 높은 가운데 문예예관이 이번에는 건립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